최강의 자연 면역물질 프로폴리스 어떤 프로폴리스 드세요? 하나, 엄선된 유기농 원료인가? 둘, 항바이러스, 항히스타민 효능과 비타민 P라고 불리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가? 셋, 누가 만들었는가? 45년의 양봉 전문 브랜드 영신이 만든 유기농 프로폴리스 영신 건강에서 꼼꼼하고 깐깐하게 유기농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연이 준 면역력, 영신 유기농 프로폴리스 영신이 준 면역력, 영신이 준 면역력, 영신이 준 면역력, 영신 유기농 프로폴리스